전설의 게임을 관전하라 강력한 관전 모드를 통해 다른 소환사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친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을 관전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펄리해답니다. 쉽게 따라해볼까요? 친구로 등록된 소환사가 게임 중일 경우 관전 허용이 된 게임은 다음과 같이 눈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해당 친구 목록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면 게임 관전하기가 보이고 그걸 클릭하면 로딩 후에 해당 게임을 관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전 모드를 통해 다른 소환사의 게임 플레이 방법, 아이템 구매 등을 보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동 카메라 모드를 통해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관전할 수 있으며 특정 소환사의 플레이만 따라다니며 볼 수도 있답니다. 또한 되감기, 빨리감기 등의 기능도 있어 게임의 흐름과 중요한 순간을 자세히 보는데도 매우 유용하지요. 관전 모드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게임과 3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기습을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답니다. 이미 친구는 차디찬 바닥에 누워 회색 화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리하고 재미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관전 모드를 꼭 이용해 보세요.